지코 개빡세계 챌린지 하는 거 보단 역시 개빡세계 챌린지 와 20원이다 개굴 와 개굴 아니 개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아 아 리롤 쭉 쳐서 암 달라먹었어 얘는 생각이란 걸 하지 않는 플레이 사기꾼이 어제도 괜찮아 보이는데 논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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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두베지도 논두베 Wii 논두inum 억 핸드 크기 힝 다 어디감? 아 도멘서 도두배 먼저 6달러 이것거든 이거거든 행성 골드카드 명번해버리기 그럼 내 퍼플실은 뭐가 되는 거지? 안 터졌다 20달러 덕 protocol 준비 달러가 좀 급한 것 같은데 아 하나도 안 터졌어 뭐 이십분의 1인데 안 터질만 하지 럭키 카드를 트리거하면 배수 우효 추러피 노동냥이 선 순 선전료가 좋더라 땡맨 한번 보여주십쇼 아 주사위 없으면 터질 일 없겠다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카드는 까리하지만 쓸모가 없다 그래도 일단 들고 간다 우짜지 포카드가 제일 센데 포카드 될만한 덱이 아니지 않나 킹포카 정도는 할 수는 있겠다 포카드 한 번 더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킹이 소래 많은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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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벌이니까 퀸 나왔네. 핀벌이여. 핀벌이니까 퀸 나왔네. 핀벌이니까 퀸 나왔네. 펀부엉 럭키카드 아라까나팩 9달러 20달러 10달러 됐쑤 그냥 1.5배로 당장 쓰자 당장 약해서 나 근데 지금 뒤지기 직선이라 아니오 아니오 30달러 10달러 11달러 10달러 미직이 직선인데 뭐한다러나 10달러 12달러 12달러 럭키 카드 스리거 안된거 아니었나 모든 클럽 debops 10,000번 터졌다 아 빨리 주사위 줘봐 야 주사위가 줘봐 빨리 첨벙 주사위 구독량이 돼 아이 카드 강화 주사위 services 교수 윰대 오 침대 우선 짱 인간 네 다 엉 땡 이 겨우 고 메지션 주사위 잭잭잭잭 매지션 잭잭잭잭 매지션 잭잭잭잭 매지션 잭잭잭잭잭 잭잭잭 한번도 안 터졌어 제발 주사위 좀 와 메가 유령 팩 개 맛있겠다 아니요 유령 팩트 사실 맛없음 매지션 더 많은 매지션 정말 실망스럽군 매지션이 터지질 않아요 그 탕스맨 무료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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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무료리롤 아.. 죽음 타임 달달하구요 야 이건 좀 맛있다 강화에 폴리크롬에 골드봉인까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루차도르 고양이 더블 트리거에게 폴리크롬 2,237밖에 안 나온다고? 갑자기 심반 진심 펀치 때렸더니 더욱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칠판? 칠판 안 쓰면 뒤질 것 같은데 칠판 일단 써야겠다. 근데 지금 배수 없는데. 배수... 아라 루차도르 들어가서 팔아야돼 뭐야 한방이잖아 개오잡인데 이거 복하되어 왜 돼도 안한 소리 하고있어 음...하이카드에서 없어 진짜...같이 않게 나오네 세틸 카드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에스 카드도 좀 특당한 걸로 찾아야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냄새인 타조 타이커드 레벨 2시고 올라간다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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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대 블라인드가 계약한대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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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드 카드가 디버퍼됩니다 스페이드 카드가 디버퍼됩니다 스페이드 카드가 디버퍼됩니다 상공중 왜 한방임? 킹판 아이카드면 플리크론 들고 갈만 하겠는데 아이카드면 플레이트 앞뒤 흑디 두부 두부를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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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황수 안 나오나? 크고 버릴만한 겹대 흑우 급함 중투부 중퐁 매지션 가이카드 청사진 개사기다 진짜 님도스 샘 사기 중투부 중투부 흑우 안 나오나? 흑우 흑우 제발 아 그 주사위도 하나 줘봐 근데 주사위 나오면 뭐 빼야되지? 5시 후구 대형 블라이드 대형 블라이드 대형 블라이드 유아 은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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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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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골드가 아니라 스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겠다 아니오 이 잘 못밟은 근데 짐쟁이 맨 마지막 적용이라서 별로 안되지 않나 짐쟁이를 팔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흑우 나오면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티플거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불탄다. 그래도 얼마 안되네. 갱때문에 데스까지 너무 좁다. 빨리 덱 정세 다 해야돼. 레드실 스틸카드 만들고 어? 다시 오. 다시 오. 다시 오. 다시 오. 와장창. 아직도 데스 38장이나 남았네. 이걸. 이걸. 이걸 데스로 100장 만들어야 되는데. 와. 와. 야구 봤다. 지금. 칠판보다 좋네. 야구 봤다. 다시 오. 주시봐. 주시봐. 뭐지. 뭐지 그러면. 잘 모르겠네. 뭐지 그러면. 칠판 안 터진다. 칠판 안 터진다. 안 터져요. 오. 오. 아싸. 핸드. 일으 heißt. 그 consumers. 야구. 패난지. eso. 창. 으 우. 프 exercise. 알츠 더욱. 무슨 맛에서 Harry. 아.. 맛있다 이게 뭐야 이거 씨 왜 이렇게 많아 아니? 큰 거 오나? IP 우동량 이 버릴까? 레전더리 대부분이 쓰레기 Это 꼴박해 와우 아니 나 이제 죽는다고 25번 버리기 전에 게임 끝나는데 3개씩 다 써도 10엔티에 6번 11엔티에 9번 그 전에 죽은 이슬 몹다 그구나 좀 나왔으면 6번 11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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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15번 나 왜 쁘고 안다 오는 데에 35레벨 하이카렛 남있으면 사모엘 남이 위치하는 중 남이 위치하고 남이 위치한 위치 남이 위치한 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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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번디씨 아이 됐어. 이 그래 이런데 데스를 써지. 아이 됐어. 와. 이봐. 이마셔. 또 많은 데스. 데스가 필요한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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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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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판도 치울까? 사소는 계속 쓰니까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삼배수 딸이... 잘 이룰올 줄 몰래 비싸. 텐트 유형의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페어 한번 하고... 마지막 원카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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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방화된 센츠 상점에서 플레잉 카드 구매 이거 개 쓸모 없는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 안 나오게 못하나 이거 4 5 ducks 4 으 으 으 으 아이야문에 디봅스 다음 단계도 사면 안나오죠 참내 어 백맨 보라색 버릴걸 에스 너무 멋있다 달콤한 죽음이여 오라 테스와 아 콩 안나오나 콩 어 콩 패스 이제 이거 필요없잖아 아 청사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이런... 완전 맛도린데... 핸드게 맛있는거 봐. 아... 아... 드디어 이이를 보는구나. 이... 아 콩 제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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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까지 봐.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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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증가 나오면 버리고 쓸텐데... 핸드 증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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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미 센가. 스틸 조커가 센가. 청사진. 케이크. 마인봐라. 마인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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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 없어. 스틸 조커 올려야 돼? 보다 좋은 철. 스틸 조커 올려야 돼? 스틸 조커옥. 스틸 조커 올려야 돼? 설분이 풍부하다고... 이거 칩 10개 더 주는데 엄청 많이 오르는거 아닌가 카드 랩업 중요해 보이는데 카드 랩업 중요해 카드 랩업 중요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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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0 10 10 16 21 22 24 에휴 맛없는거 같다 에휴 맛없는거 같다 워후 꽃꽃 터지나? 흐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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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그렇게 게임오버 당신의 패배입니다 레드시를 몇개 더 찾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까비용 이번 런에서 사용된 행성카드에 대해 라운드가 끝나면 1달러를 획득합니다 뭐야 별론데 최소 2장의 폴리크롬 조커를 보유합니다 5달러마다 2배수 좋은데? 아! 개같은거 야 이거 해금하지마 이거 아 나 그래도 이거 해금해야 플랜카드 나오는거 살만하겠네 저거 해금 안되면 상점에 플랜카드 나옵니다 아무 쓸모없잖아